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보면 밑에 영마가 4개 깔렸습니다. 인신사회라고. 그래서 그분은 저 저도 어릴 때 아우 쟤는 영마 쌀에 있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많이 들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말 많이 들었더라고. 영마는 뭐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싸돌아다니는 거? 지난 시간에 어쨌거나 도화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신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신살은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듣고 쓰이는 게 도화, 영마 이런 건데 영마는 말 그대로 한자를 놓고 보면 우리가 신촌역 이런 거 할 때 역자하고 말하는 건 말맞자예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역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정보 같은 거 전달할 때 그런 거를 영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마의 기후는 옛날에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안 좋은 거였던 이유가 조선시대 때는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살거든요. 보통 이동하거나 이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60년, 70년 또는 100년 넘게 한 동네에서 그냥 혼자 살다가 하는데 영마가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발동되느냐 전쟁, 역병, 귀향 이런 거에요. 다 어디 가면 그 대신에 이제 좋은 것도 하나 있죠? 장원급제 하면 한양 가는 거는 좋은 거에요. 근데 좋은 거 하나 대비 나쁜 게 너무 많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항상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명리학도 시대에 맞춰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영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보니까 해외여행 어마어무시하게 또 가던데 국내 여행보다 뭐 해외여행 더 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뭐 하여튼 놀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이제 놀러 가는 거하고 다르게 해외에서 내가 정말 돈을 벌고 먹고 살고 그리고 거기서 정착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필요한 사람은 영마라는 기운이 있는 게 더 대단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막 향수병 걸리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타거나 뭐 배 타거나 뭐 이런 이동하는 거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저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영마가 없거든요. 하나 있긴 있어요. 사영마라고 사영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영마는 좀 이동하는 거랑 좀 다르게 뭐랄까 권력 쪽에 가까운 영마 뭐 그런 거라서 그래서 저는 운전 차 타는 거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전 되게 살살하고 이러는데 뭐 하여튼 영마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서 무역을 하시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하시거나 사시거나 이민 가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외국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가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막 불안하거든요. 다시 돌아오고 싶고 그래서 막 남들은 유럽에 오래 가고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하는데 저는 가까운 데만 가요. 멀리 가면 너무 힘들고 불안해서 그런 건 영마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대표님 자주는 제가 아니까 사영마죠. 그것도 사영마. 사영마는 노는 영마예요. 권력력과 관련된 영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볼 때 일주일 이상 못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막 출장 가거나 워낙 갈 때 올해는 간다고 쳐도 일주일이고 그거 넘어가면 집에 오고 싶고 막 불안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힘들어요. 아프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 막 해외에서 정말 오래 일하시고 그리고 뭐 정말 해외에 이민 가셔서 뭐 저 아는 분 동기분도 지금 말레이시아 한인 회장 하시는 분 있는데 안 그래도 저 이거 올리고 나니까 자기네 한인회 소문 다 냈으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있는데 그분도 그분이 영마가 대단히 좋게 발달되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경우냐면 원래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옛날 무역회사 다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우가 망하면서 이분이 공중에 뜬 거죠. 말레이시아에 이제 자기는 주재원 갔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가 비료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료 생각보다 잘 만드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고 그래서 농협 비료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농사를 잘 안 하잖아요. 하우스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비료 공장은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계속 돌려야 되는데 겨울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춤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럼 막 비료가 쌓여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제 이걸 그런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그러니까 야자유 만들고 야자 관련된 거 하는 농장은 1년 내내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하시는 거를 받으셔가지고 잘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비료 공장도 짓고 뭐 타유 공장도 짓고 엄청 잘 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서울에도 집도 있고 뉴욕에도 집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곳에 뭐 오래 있을 때는 한 달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에 저랑 같이 학교 다닐 때 제일 놀랬던 거는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일요일날 비행기 타고 다시 말레이시아를 가는 분이에요. 1년 동안 그거 1년이 아니지 2년을 그걸 했으니까 그 분은 뭐 그런 걸 즐기시더라고요. 그게 되는 사람들이 역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마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경우가 그 장원급제에서 한양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사주를 보면 밑에 역마가 네 개 깔려 있습니다. 인신사회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걸 갖다가 활용을 엄청나게 해서 권력을 결국은 쟁취를 했죠. 그래서 만주에서도 뭐 있고 뭐 기타 등등. 조금만 더 설명해주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역마살이 대단했어요. 그분은 일단 지지에 네 개의 역마를 깔고 있는데 그 네 개 다 역마를 깔고 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역마가 많다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역마가 있다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아까 얘기한 인신사회라는 그 12지지 중에 네 개가 역마를 뜻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있다고 무조건 역마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화도 마찬가지고 조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주변에 이제 다른 그런 거와 맞춰서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까지 맞추면서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 사주를 보지만 같은 걸로 두 개 있거나 아니면 그게 되게 이렇게 발동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돼서 뭐 한 두 개 정도 있는 건 봤지만 네 개를 그렇게 다 깔고 있으면서 그게 다 활성화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역마를 깔별로 다 갖추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그분은 신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쟁취를 하게 되는 거죠. 권력의 기본 스펙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권력이라는 거에 해당되는 글자들도 또 있기는 한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역마를 네 개나 아주 스펙트럼이 넓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무역 강국도 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차관받아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역마라는 게 뭐 여행 쏟아닌다 뭐 이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권력으로 이어지는 면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도화하고 다른 점은 도화는 이제 주목받는 힘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 같은 거 나갔을 때 도화가 있는 사람이 훨씬 말도 잘하고 유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도화는 꽃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냥 이쁨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속성이 있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뭔가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힘으로까지 가려면 다른 조건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역마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역마가 훨씬 더 유용한 기운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우리나라 분들 힘드시면 제발 돌아오시면 돼요. 그걸 버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마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운들을 가지고 이제 외국에 계속 그냥 억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환경 때문에도 그런데 그리고 뭐 회사에서 그렇게 보내면 어쩔 수 없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안 맞는데 그렇게 나가 있으면 되게 힘듭니다. 저는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깊은 사연이 있고 사람이 싫어지면 저렇게 이민을 저렇게 힘든 이민을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 중에도 한 분이 제가 좀 해외에 갔으면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 있으면 뭔가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노력한 것 대비 성과가 낮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사람 관련된 문제로 힘들거나 그런데 이제 이민이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뭐 나라별로도 오행이 있어서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물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큰 물을 건너가야 되는 방식으로 보는데 그 물을 건너가는 방식이 해수라고 하는 역마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도 그걸 얻으면 되게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게 많은 사람도 그걸 씀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훨씬 더 스케일도 커지고 저는 어릴 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는데 푸켓에 오래 가면 좋은 줄 알고 2주 예약을 해서 갔는데 딱 5일 지나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아무 이유가 없는데 병이나. 그래서 막 체하고 막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뉴욕을 거의 1년에 막 몇 달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남들 그렇게 가고 싶은 맨하탄인데 가면은 너무너무 막 지저분하고 비싸고 도대체 여기 왜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역마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 역마가 그런 해석? 나는 좀 약간 풀리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있긴 있어요. 대표님은 역마가 있는데 문제는 본인은 신사입주다 보니까 그 해영마를 쓰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화가 충을 받아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프고 가면 벌리기 싫고 뭐 이런 거예요. 갈 수는 있는데 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가 좋냐면 갔다가 한 2박 3일 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술 한잔 먹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차라리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올해가 있는 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은 이민 가면 안 됩니다. 병납니다. 돈 있으면 한국이 좋죠. 그건 맞는데 돈과 권력이 있으면 한국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건 한국 사람한테는 당연히 한국이 제일 좋은 나라죠.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이 제일 좋은 나라고 일본 사람한테는 일본이 제일 좋은 나라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각 나라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마라는 기운은 좀 세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교통사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난다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때는 영마가 충이 나는 경우 특히나 신금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차로 보는데 신금 영마가 충이 나는 경우를 교통사고 나는 걸로 봐서 언제 몇 월달 조심하세요. 차 좋은 거 타세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영마살이 있어 갖고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죠.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자꾸 싸돌아다니기 꼴뱅이 싫으니까 영마가 있다고 얘기해서 집에 좀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그 영마살은 싸돌아다녀야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기는 하는데 부모님들도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영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지에 인신사해 4개가 기본적인 영마의 글자인데 인이라는 것은 호랑이 신이라는 것은 원숭이 사라는 것은 뱀 해라는 것은 돼지 이런 건데 인신 2개는 양의 영마고요 사해 2개는 음의 영마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얘기한 교통사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하고 신 인신 2개의 영마가 충이 나는 경우 인신 2개는 충이 나거든요 하나는 목기운이고 하나는 금기운이다 보니까 당연히 금, 금, 목해서 충이 나죠 충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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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하다의 충입니다. 부딪히는 것 지난번에 음양오행 얘기할 때 조금 얘기했지만 충이라는 게 이제 나쁘다 좋다 이게 아니라 자석으로 치면 이제 N극, N극, S극, S극 해서 밀어내는 기운이 충이고 그 다음에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치는 건데 그건 N극, S극 이렇게 해서 붙는 기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신, 충 요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화 사화가 이제 권력의 욕망? 뭐 이런 거에요 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 해는 해수죠 물 이게 이제 해외에 나가고 뭐 이런 건데 사화와 해수도 불하고 물이다 보니까 충이 나요 사해충 이거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영마는 그렇게 두 개의 음의 양의 기운들이 각각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센 힘으로 저희가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부딪히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부딪힌다는 것은 움직이게 되고 역동적이게 되고 이러니까 이런 영마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점은 활동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서도 잘 살 수 있고 거기서도 내가 울리지 않고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자꾸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이 싸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역마살이 있으니까 좀 집에 붙어 있어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얘기이고 지금은 글로벌로 더 나가서 더 많이 활동하고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영마를 좀 더 잘 활용을 해서 본인의 그 영마를 좋게 활용하면 되게 큰 에너지로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영마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은 거네요 현대에서는 그렇죠 현대에서는 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하나 영마는 과거에는 되게 싫어하는 기운들이었으나 지금 현대에서는 제가 볼 때 본인이 인정받고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기운들인데 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없다고 그 기운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꼭 맞느냐라는 걸 물어보면 저는 이제 80%를 맞고 20%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명의라는 거는 나한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운이라는 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느 장소를 가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근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난 되게 내외성적인데 뭔가 외향적인 일을 하면 힘들죠 그런데 그걸 꾸준히 10년 이상 내가 하고 싶어서 극복을 하고 이겨내면 그 기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영마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난 비행기를 모는 게 너무 즐거워 난 그걸 꼭 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비행기 조종하는 자격증을 따는데 되게 힘은 들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자격 또는 뭔가를 얻고 나면 훨씬 더 크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추구해서 어렵게 얻으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 저번에 말씀하셨던 도화가 없는데 연기자가 된 배우들처럼 맞습니다 그러면 더 꾸준히 더 많이 또 더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그래서 그래도 타고난 게 더 매력적이긴 하죠 그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거나 할 때 그 알려드리는 거는 다 빠른 길 편한 길 쉬운 길을 알려드리지 어려운 거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느냐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사람이니까 편하고 쉬운 길을 추구하지 힘든 길 굳이 뭐 비 오는데 저기 진흙 탄 길로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편한 아스팔트 길로 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꿈이나 이런 걸 포기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오히려 더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역말하는 기운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그런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현대에서는 오히려 더 인정받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델이 욕이 존재하는 그리스